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우야 아 알았는데 3점 발키리 피 한 30? 지금 2.5점 발키리야? 아 잡았다 커버 미! 데플로인 샤크롬 로케이디밤 창문에 그거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커버가 이제 퇴치 쏙쏙 나이스 퇴폐야? 오우 샤워 오우 샤워 오우 공격부터 네이 미라 했었냐? 네 미라 했었어요 네 미라 했었어요 우리 서머 없네? 아 서머 크림 오우 아 크림 있다 아, 저거는 거 아니야 내가 피하는 거 아니야 내가 피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아 이거? 얘 부엌이네? 미랍이 없네 아 피아노 피아노 있어요? 피아노 에어컨 어! 계단! 합찍 계단! 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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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빙 가겠어? 로빙이 왜 필요해? 형님 저를 믿어봅시다 한 번 한 번 믿어주세요 자카 없잖아요 지하언니? 지하언니 지하언니 2라운드 아! 아! 2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다가가! 아 아 아 으 으 으 운반 저지 어이 야 저기 어디야 식당 식당 쪽 로비 쪽은 저기 밖에 창문 버스 버스 정류장 쪽 외부라는 거네 네 외부 센서 디플로이드 오케이 어 부상인데 아 에씨 아 아 2층에 2층에 안 했어 2층에 올라 올라가GG 삼총 왔네 이씨 아 해킹 나겠다 왜 해킹 나겠다? 해킹 나겠어요 해킹했어요 오 나이스 아 아 15 15분만 남아있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샤넬한테 그걸 왜 가냐 어떻게 쟤는 저길 들어온 걸 모르지 마이는 저 창으로 들어왔을 텐데 분명히 예상 측 이마 같죠? 조겨버린다 빨리 가 10초 또 얘네 바이키리랑 그런 거 있어요 비질 비질도 있어 리전도 있구요 진정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이끄지 부상자 자리 있어요 자리 있습니다 마자 끝났다 뭐야 캠페 좀 보내줘 아, 잘 있었구나 나이스 아, 잘 됐구나 아, 잘 됐구나 나이스 카카오톡 카카오톡 핑크 나이스 카카오톡 어? 잠깐만 디듀션 저기 있는데? 오 나이스 초대해 주세요 간다 이제 빨리 초대해 봐 나이스 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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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네 아니 그 유명한 노반용 해지입니까?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여러분 저 언능이에요 잘 대해주세요 과연 이번에 월드컵 누가 우승할까요? 프랑스 저 잉글랜드 벨기에 갑니다 벨기에? 벨기에도 무시 못하겠네요 어디어디 남았어요? 지금 월드컵이요? 벨기에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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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경기를 크로아티꺼는 크로아티아는 끈끈하게 한다 끈끈하게 조진하게 조진하게에요? 조진영은 어 얘네는 좀 운이 떨어진 이런 팀 만나는게 이상하게 뭔가 안 보게 되는데 다른 경기는 좀 봤는데 아 이번에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하면 진짜 난리나겠다 트럭 자 진짜 congratul 아 하필 티떡같은 맵이네 야 핑이 왜 이리 다 좋아? 어디로 갈까요? 흰 길을 가지요 어우 왜 이거 소염기야 미라에 소염기가 날려있잖아 진짜 봤어요 다 반대를 껴놨네 이상한 거 알았나? 소염기를 왜 달아 미라에 한 발 어 교장님! 어허 교장님 어디갔어요? 화장실 방패 치실 때 있으세요 어디? 방패 치실 때 있으세요 혹시? 응 오케이 미라 거기 하나랑 여기 하나 오케이 오우 뭐야 혹시 치실 때 없으면 제가 좀 쳐달라고 하려는데 딱 치우고 계신대 트윗이 있어요 트윗이 있어요 다 했나요? 나 아직 안했어 상 weighed 해주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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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한번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저 바빠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거기에다 하지 마세요 네 설마ls 아 쇼크 드론 오 야 야! 아 매달리했어 지금 쇼코드론 간다! 금고 안에 쇼코드론 금고 안에 쇼코드론 깼어요? 나는 못 깼어요 여기 발코니에 3명 총 연막 잡고 들어왔다 몽타기 된다고 지금? 쇼코드론 깼어 수고하네 복도 된격 어깨 하나 밟았어 아 하나 더 있었는데 아 10매브 나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내리고 있어 쇼코드론가 안가 네 제가 쇼코드론이 라이드로 쇼코드론 오 마이크 또 크기 똑같은지 않았어 오랜만에 갔지 넌 존나 한결같네 쌍 이걸 해보셔야지 뭐하지? 아 대처를 해야겠다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아 쉬워x3 자 쉬워 히바나 할까요? 그게 낫겠지 역시 맨 모듬 자카리 최고야 흠 맞아 연막도 있고 아 미라벼 깨진 게 좀 아깝다 이거 트위치를 잘 봐야겠네 내가 방패에 한눈 벌렸어 하나 더 한다고? 세임 다 세임 2층 펄스? 어 벌써 1층 돌아다닐 하나? 이거 따야되나? 이런 펜스 너가 웬만하면 따져라 뭐야 나는 2층으로 이제 갈래 얘네도 미라 있네 히바나가 미라벼 깨줘야 돼 이거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10시건리 네에에에 서버가 어디길래 나 1번이야 1번 아아 아까부터 계속 1번 생겼어 에쉬 옆에 리전 리전 에쉬 옆에 리전 리전 그대로 에쉬 옆에 오지마진 거야 뭐야 아 리션들 7이 못하네 힐 리전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펄스 잘 나이스 예거 미단벽 뒤에 펄스 잘랐어 뭐야 1층룸이 없을거야 아마 2층룸이일거야 야 마이스트리 아 마이스트리있다 그쪽 계단으로 올라가라 거기 내 디퓨저 지키고 있을거야 아마 한명이 여기 계단위에서 내 디퓨저있거든 계단위에 힐이야 리전 있다 소리난다 오른쪽 방 발자국 찍어 오른쪽에 있다 찍어 찍어 아하 왼쪽도 온다 핫 핫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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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온다 아아 어우씨 방하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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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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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으로 갔다, 1층. 계단, 계단 왔어요. 계단에도 왔고, 궁타 계단. 빼도 돼요 이거. 계단까지 왔다, 노란핑. 정문 계단까지. 그 뺄 거면 뒤에 니은자 복도로 가는 게 좋은데. 아이고, 살았네. 그냥 해요. 뭐야! 하나 들어왔어요.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보는 중, 기억자 보는 중. 웹으로 나갔고 하나. 기억자 봤어요. 조심. 아... 와... 바일론... 설... 어, 설... 아, 유리야, 설정. 부활했다. 살았다. 세 앞에, 아, 사이트 안에. 도깨비, 여기 도깨비.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더. 뒤에, 조심. 어, 거기 린 부스로. 여기서라고 있다. 안 있다, 안 해. 으이씨. 미션이 잘못됐다. 모든 친애인들이 뉴트럴라즈되어. 아, 아깝다. 내가 슬리치 안 보컬. 슬리치 봐가지고 총알 가리다 죽었어. 아, 나 이미 무릎했다. 아직까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 이거 맵 두 번째인데. 어, 잘... 어, 잘 나왔다. 됐어. 소리를 찾는다. WE NEED TO LOKEETEI BOMB. 아 쟤는 피... 진짜 사기네. 로머 깎이 인형. 어디지? 2층 아닐까? 어 주방이다. 주방 1층 1층. 주방 또 어디야? 그러면 그냥 숨길게 놔. 모르니까 찍는다. 애니 방향 1층이야. 애니 방향 1층. 나 이쪽에서 태어나는데. 뭐야 이거 저거. 스폰킬 조심. 여기 여기 분수 스폰킬 조심. 위에서 나오는 거. 안 튀어나오네. 파난라! 확살되면 곧이. 조심해, 비가. 이거 이렇게. 제가 봄에. 여기 미라있어. 크로스트 있어 얘가 있구요 오 뭐야 뭐야 여기 아깝방 바로 아깝방 왔어 하나 나 발자국 한번 찍을게 나 필요없어 이거 서마이트 여기면 절대 비비고 있다 하나 잠시만 자칼 비비고 있어 절대 아 미라 진짜 나 누군다 아 가게 안나오네 감사합니다 나온다 크로스트야 우와 아 미라 이거 서마이트가 저기 뚫어줘야 돼요 자칼에 있는데 아예 나왔다 위에 나이스 자칼 여기 미라벽 돼있어 무까 비밀의 망임? 미라벽 돼있어 왼쪽에 연막 쳐봐 아니면 그 미라 있는 데쪽에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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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는 무조건 못 갈거 같은데 여기서 왼쪽에 해야돼 질거면 그 설대에 비비고 있어서 니가 못이겨 이거 각이 나이스 1대1 어딘지 몰라 오른쪽 소리 오른쪽 어 코고라 니가 유리하다 미라벽까지 가면 60 seconds 오오 나이스 뻥 때렸린다 abi 다행히 미라가 연막보고 있었어내 rate 개꿀 나 이쪽을 계속 밀잖아 스모크 한 명만 해주세요 방패 못 들어오게 아니 그냥 전시에서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가 근데 제일 맞기 쉬운 데라 방금 쟤네 한 대 해야 돼 다른 데 할 거면 충주 없죠 우리 뭐야 로밍 나가서 아까 그 창문 열어놔? 신경 쓰이게 어 나 다 썼는데 림퍼스 림퍼스 어디다가 가요 탐구장이야 탐구장 금고는 막았나? 금고 일벽은? 어 내가 막았어요 어 여기 막아요? 이쪽에? 네 탐구장 다 막아야지 내가 핵심인 것 같아 애시 있고 야 ADS 하나랑 그리고 여기 쇼팟도 게임 한번 봐 아 안되겠다 시간이 안된다 잠시만요 웨덜리스 레펠 들어왔.. 안들어왔어 거기 내가 뚫어놨어 창문 뚫어놨어? 어 BB 들어온다 레펠 침투 갈코니 트위치 드론짜리에요? 어 하나짜리 나이스 여기 두 명 나이스 하나짜리 어 뭐야? 1층 계단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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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중앙 계단으로 아 지나갔다 캠이 있어요 복도에? 왼쪽? 왼쪽에서 왼쪽 난간 왼쪽 2층 캠이 있어요 복도에? 여기? 노란핑크 쪽 캠이 있나? 어 들어왔어 계단 왔어 계단 왔고 하나 뭐야 창문 볼 수 있냐 지금? 아 니가 거기 쪽 보고 있어 안봐도 돼 안봐도 돼 저 창문 저기 창문에 하나 있고 외부에 둘 있어요 여기 노란핑크 외부에 하나 1층으로 내려왔다 아 이거 미랄벽 봐줘야 돼요 한 명 네 들어왔다 계단 쪽으로 계단 쪽으로 들어오네 도둑 밟았다 어디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미랄벽 봐줘요 계속 스모크가 나 뒤에 봐야 돼서 네 아까 도둑 왜 들어왔는데 계단 쪽으로 뺐어요 네 계단 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던거 저기다가 예거보는게 신의 한순데 그 방 들어오면 말해주세요 스모크 퓨스랑 애씨랑 같이 있을거에요 위 왼쪽 방에 하나 있었네 나이스 아 애신짤 라이언 라이언 박기 나이스 박기짤 라이언짤 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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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밟았다 아 말도 안 돼 아 잘 쏘다 아 아 아 바로 애인짤 야자쌌네 하하 에임 되게 좋다 에임 개 좋다 뭔가 뭔가 그냥 딱딱딱딱하네 자네 힘이 없네 카드 뭐 서버 옮길거에요 그냥해요 그냥 해도 상관없지않아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어썸 도둑입니다 nm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이기는 끈 상탭입니다 2층 아주머니 홀에 있겠습니다 C4 되나요? 네? C4 되나요? 아 C4 됩니다 오케이 딱 20초 끝나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호우 10 인크리스 진짜 죽어 방금은 웹이 지랄 같아서 5 4 5 5 5 5 5 5 5 뭐야 이 힌드 같은 글리는 야 미라해 나 이거 할래 아니다 아 예고해 아 예고 필요없어 아 레이저 날려있어 아니 레이저 달려있으면 어때 방어가 아니 나는 레이저 달려있으면 너무 신경쓰이는데 어디가 지각주고 있어 심리적으로 부작용 심리적으로 압박돼 이마 해치한 명 좋아야돼요 아하 저를 쏘지면 어떡해요 아하 저를 쏘지면 어떡해요 아하 나 피 40일 아 내가 닥터를 했어야 했나 아니 저 스모크로드 있어야돼 저기 미라작업 네 미라작업 하구요 뭐야 비비있나? 비비있다 디글소리난다 바로 반스런 쓰레기장하네 어 쓰레기장 비비 멀다 멀다 이거 밑에까지 뜨면 안되는데 오노 아아 트위치 때문에 네 어 감자쪽으로 둘러난거 같애 그 까삐땅짤 까삐땅 저 내가 여기서 볼게 히바나 로비 뚫린다 아이치 아 아니 여기 계세요 그냥 네 아이 그냥 어 어 뭐야 안 뚫렸는데 뭐야 로비인지 뚫은거 아니에요? 어디 뚫.. 아 아냐 버그때문에 뚫었는데 버그 걸렸어 버그 나무 벽에 있어 아아 안방 도끼빗자리 안쓰러온 안쓰러온 혈관쪽 하나 안방 아 네 지금 불 계단이 없다 지금 라이셜 트위치컷 트위치컷 루비에 히바나 히바나 그거 깼다 다 깨 루비 밖에 히바나 레펠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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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요 트위치컷 트위치컷 트위치 내가 잘랐는데 아 그래? 그럼 뭔지 몰라요 아 얘 안나온다 창호 같은데 여하 장 got 베리 획렬 지하로 갔는데 아 비비였구나 비비 사라지는 사람이 없었네 처음에 이익을 포기 뭔가 찌르는데 발색이 어디다지 이러고 있는데 닌자네 닌자 언제 들어갔어 쏘리 이따 가만히 적어 다녀온다? 아 역시 움직이니까 힘들다 누구야? 방금 힘들지 않다 제일 음악단 많다 아저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저씨 사명이야 여기 아니 원래 20살 넘으면 다 아저씨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하 shocking 저 아직 대학생이라고 욜 학생이에요 학생 저울 때죠 저울 때죠 밑에 있네 작은 탑부터 2층까지 쭉 비우고 갈게요 방패가 작은 탑플 주방 쪽으로 안 왔어요 2층이에요 얘네? 수비죠? 아닌 것 같은데? 지하 지하 지하인데 그냥 믹스로 해놨어 계단에 지하 3층에 안 왔어 믹스대 노란핑 2층 안방 2층 안방 무기구 계단 무기구 계단 믹스 로비 내려간다 로비 내려간다 해관이 안 와 해관이 안 와 미트 제멋짤 두 개짤 해관 하나 있대요 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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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계단 조심 지하 계단 조심해요 드론 넣어줄 사람 있어요 해관? 어 내가 해관 감시타 감시타주로 갔어요 해관 해관 클 해관 클 그러면 해관 클 하 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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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 뒤에 있었네 해관 그 왼쪽에 있어요 왼쪽 조피아 왼쪽 문 왼쪽에 있었는데 그랬나? 아 있어요 아직 있어요 조피아 왼쪽 문 왼쪽 문 왼쪽 문 왼쪽 왼쪽 잘 있어요 잘 잘 하나 더 하나 더 사운드 나이스 어 어 어디야? 나 데려간다! 위에 어 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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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우 미라 방지 미라 방 미라 방지 리아 방 지 리아 방지 하샤 와으샤 프라스 프라스 contributions 멋진데? 쟤 똥같은 것도 해야 되네 됐는데, entering 너무 잘생겼어 구고고고고고고고 그.. 뭐지? 옷장.. 서랍장? 뚫어줘야돼요? 뚫어줘요? 오케이 어 탑쪽에 드론 개 많다 블리츠 있어야 하네 블리츠 어 글라즈드인데? 탑인! 탑인! 블리츠! 해간쪽 블리츠 해간쪽이에요 조심 블리츠 얘네 다 1차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베티야 괜찮아놔? 아 괜찮아놔 어떡하지? 아! 조피아 탐 받는다! 트럭! 트럭! 무이고 계단 오면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3층에서 쬐줄게요. 답 3층에서. 블리츠에요? 어! 야꾸박 서졌어! 자꾸박! 나 가야겠다. 나한테 TP 줘! 주방! 옥상에 좀 많아요. 야, 충수 연결해줘? 주방 여기? 어! 아 미안하다. 썼다. 다 썼다. 1층 샤워실이래. 1층 샤워실이래, 벅. 야, 벅도 내가 그 입구만 봐. 어, 나이스. 나한테 있는데? 나이스! 나도 1층, 나도 1층이야. 야, 블리츠야? 나이스! 아니, 블리츠가 죽었어요. 연막 소리가 들리는데 뭐였지? 글라즈, 글라즈. 아, 오 뭐야. 글라즈는 얘기 없네. 글라즈. 나이스. 헉. 핫. 하, 흠. 쭉 밀게요. 아까처럼. 작은 타프 드론을 위치해 볼 필요가 필요합니다 어뮤트 넷치야 치야 벤디 넷치 망치 다 먹고 있구요 자 그러면 2층 아 2층에 나가겠는데 어? 얘네 회관 쪽 2층에 뚫었어요 아 타먹어야겠네 어디? 1층 1층 부엌 쪽 어 예거 예거 회관 오케이 예거 회관있어 어 다시 내려간다 지하 다시 지하로요? 큰 탑 지하 쪽으로 내려갔어요 범위가 위치해져서 지하 쪽으로 내려갔어요 회관의 예거 다운 아 밴비 다운 아 밴딘 금방 클리어 주방도 클리어스 신호박이 2개 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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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클리어 무기로 볼게 무기로 무기로 봐주세요 3쪽 클리어 무기로 클리어 오우야 해관 하나 해관 했다 해관 다른 아니요 하하하 하하 소개 ADS 하나 깼어요. 뮤토 둘이 깼고 하탑시로 크릴즈 여기 하나 어! 여기 싱크대 아래. 해치에서 안 보이나? 됐다. 포크로 뺏어 나 헤드 썰올게 어? 아뇨 싱크대 내가 보고 있어요 15분 오케이 싱크대 부서가가지고 이거 뭐야 대피 피자 달라고 이봐 그... 대피해주세요 스파이 형님한테 예 이거 연막 내가 쳐줄게 섬광 있어요 스파맥님? 어 섬광 있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깔게요 연막 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설치하러 고고 지금 고고 지금 고고 거기서 해 거기서 어 끝에서 해 째줄게 복도에 하나 아이스 복도 뺐다 복도 뺐어 밀어 뒤에 하나 나 부상 D4 복도 아 나 부상 미치게 하나 미치게 하나 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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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해간 해간 내려가서 해간 보고있다 밑에 해봐라 아니 몸 내려가 너가 내려가야돼 뭐야 해간 내려가야돼? 어 해간 하나 뭐야 로비로 왔어 뭐야 왼쪽 왼쪽 주방쪽이야 뭐야 나이스 다 같이 해간 한 았았다 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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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그레가 다 했나보다. 한판 하면 풀레 갔다가 다음판 하면 골드 가고 또 다음판 하면 풀레 갔다가 다음판 하면 골드 가고 어 패치 받으셨네요. 고래. 고래. 두 번인가 져가지고. 자야 되는데. 어르신들 잘 시간이지. 나도 아마 이거 막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등. 나 1등 처음 보는데. 설마 초고수? 애쉬비? 애쉬비 래퍼 아니야 여자? 그거 같은데. 저거 어디서 많이 못 같은데. 혼나 많이 봤거든. 전 처음 보네요. 아 쟤한테 장난 아다리 안 맞아서 짜테면 땅인 걸로 아는데. 뭔가 쟤랑 업박 사나갖고.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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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히히 힝힝. 어휴 힝힝. 1팩에 10% 던져야돼, ADS 터지겠다 아 스폰킬라고 아 여기 A 버스 인덕의 정신이 제기적 어? 우리 2층에 아무도 없네? 얘들 전리품 문다, 전시실 전시실 온다, 창문 안 열려있어서 전시실이 달린다 어!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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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와 겁나 빠른데? 이거 여기 안 열어서 그냥 드론보고 달린거예요 하나 더 있다, 비와 밖에 창문 밖에? 어 창문 봐 전시지 창문할게 뭐인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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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이핑 창 앞에 여기 디피규 나한테 디피규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지정작 미션 성공 와 드론 딱 그거야 드론 굴리는 순간 갑자기 들어왔네 발소리가 안들렸어 그러니까 나도 넘는 소리가 안들렸는데 뭐냐 겁나 뜨였어 마이가 깨졌어 마이가 깨졌어 창문 내리고 창문 깨고 턱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아 얘네 무섭네 개무섭네 무서워 진짜 좀비 내네 진짜 길을 뻔했어 와 똑똑한데 근데 AB 연결 안되니까 그냥 바로 뛰어버리네 무가 잘했다 겨우 막았네 턱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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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에코드로 딱 굴리는 순간 갑자기 창문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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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들이고 어? 들어왔네? 라고 딱 봤는데 주방 아 A씨 개 빨라요 아 라이언 딱 켜지길래 주방실창 딱 봤는데 머리통 3개가 막 달리고 있음 그냥 펄스가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아 드론 포괴 상태인데 아 아 아 아 내 드론 들이켰어 러시아 맞아요 얘네에서 창문 열릴 것 같아 어? 창문 던졌나? 야..팩이 있는거 무서워 왜? 나한테 막 총알 보네? 바뀌었는데 그럼 굴렸어요 이거 하나? 아뇨아뇨 없을깐서 그냥 설마 하면 죽는 게임인데 오 여기가 빨핑 리저 내려왔다 계단이 있어야지? 계단 지하로 리전 지하로 뭔지 모르지만 잡았어요 리전 리전 아니 아니 리전 살아있어요 에코 잡았어요 에코 저쪽으로 지하에 하나 있어 지하에 하나 있어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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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롬 올릴게 정문 주방쪽으로 주방쪽 수목구 주방쪽 오케이 아 진짜 설렸다 아 시야 부장이었어? 어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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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레드 부엌 같은데 얘도 부엌 얘도 부엌 주방 주방 식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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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 짤 짤 짤 아 아 아 아 나 솔직히 솔직히 저기 저기 진열장에 두 명 잡아가지고 아 저 들어가면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숨 먹고 잤어 아 아 아 아 그 떨어지는 거 맞네 그거 놓쳤네 여기는 까빵 아이쿠 미라에요 미라 미라요? 미라요? 아 나 미라 미라 아프카님 미라에요 됐으면 응? 아 좋아 가이커 아잇 잘못 누른거에요 잘못 누른거에요 미끄러졌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아 알았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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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이버스 남는 사람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카프탄이 남겠구나 저 강화백 남은 거 있어요 블루 하나 가져요 저는 로밍 갈게요 누가 자꾸 초대하는 거야 어? 얘... 얘... 필요하나? 룬 4개 잡았어요 룬 4개 잡았다고요? 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뭐야? 직장님 거기 조심해요 하나 있는 거 같아, 이쪽에 드론! 차고 쪽에 있는 거네, 차고 쪽에 어, 붙인다, 나 와, X 됐다 얘네 3대 차고 공격했다, 형 뭐지? 카프탄소? 내가 죽였어 형 차고! 차고! 차고 쪽! 차고 쪽! 북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 북쪽으로 가 야, 근데 있어 이제 서마이트 있어 아니, 애들 북쪽 공격하고 있어, 지금 내가 서마이트 있어 내가 서마이트 있어 서마 하나 깨끗한데? 어, 계단 쪽, 차고 계단 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트랩도 내가 상관하거든? 어, 어 계단 쪽 같이 봐줄게 그냥 들어왔다, 서마이트인, 서마이트인 작업해요, 밴딜 거기 밴딜 있는데 서마이트인 서마이트인 컷, 컷, 컷 서마이트, 컷, 컷, 컷 서마이트,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어 어, 계속 차고, 계속 차고 차고 차고? 어, 중간 빵, 중간 빵 중간 계단, 중간 계단 형 보는 방향에서 7시 얘 거 7시 어, 어 소리 들었어 키비하면 다시 잡았을 때 그럼 차고인가? 나갔어요 예, 차고에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차고 킬 밖으로 온다 칵칸 있던 쪽 네, 아마 칵칸 쪽 어, 어, 어 여기 여깄다 스케피 흥 Swing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이쿠. 아 근데 슬레츠가 들어왔었네. 앞에 뒤에 다 시선 끌릴 때.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왔나봐요. 나 들어 안 봤으면 나도 다 따있뻔했어. 아 클라즈. 되게 아프네. 이야. 진짜.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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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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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온지 알았죠? 이제 사람 무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전시실 창문 안되셨다 아 이거 C4덱이었다 여기 아 개당 왕왕 왕쾌 개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잘 수생왔어 잘 수생해 헤드맞았어 뭐하지마 어.. 안방 없어요 일단 안방클 작업할 때 조심 펄스 아래에서 쪼고 있어요 히팅할 때 조심 펄스 있어요 거기서 빼야되요 아래에서 슈퍼 대기중이에요 슈퍼 대기중이에요 나이스 쟤 뭐야 샷커맨 저거 뭐야 저거 그냥 3번쩌고 조준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 나이스 에이코 드로 에이코 드로 왼쪽에 있으면 전시실에 위에 먹었어요 위에 안 봐도 돼요 전시실 하나 에이코 드로 에이코 드로 어? 에이코 드로 있다 어? 있다 안돼 됐다 어 놀랐어 로비 아래에 있어요 아래 좀 더 아래 에이코 드로 내려왔어 에이코 드로 내려왔어 안보였어 안보였어 에이코 드로 에이코 드로 뭐야 어디야 그럼 에이코 드로 어디에요? 어 지하 지하 코어 와 지하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 2 으 어 으 으 아 아 요즘 갑자기 마지막에 아우 노바의 브리핑에 이제 내가 지금 감도를 모아가지고 내가 지아인지 몰랐어요 아 이제 노바 브리핑 안 했어요 저 못했어요 지금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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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